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과 협잡의 구태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게 체포동의한 가부를 묻습니다. 전 구결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의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명계가 가결 처리에 가담한 것은 공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안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욱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 부위원장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한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중단에 담긴 의미, 또 향후 이 대표의 행보, 어떤 전망인지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단식을 중단했다기보다 아마 건강 상태에 대한 굉장히 의료진들의 많은 걱정과 충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로는 사실상 발걸음 하나 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당당한 모습으로 영장 심사에 임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지로 걸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들을 다 아울러서 반영해서 뭔가 영장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김 전 의원님, 단식 중단 이후에 이 대표 앞에 여러 복잡한 정치적 사안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의 선택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금주죠. 모레, 모레.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옥중공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당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물론 그 당도 여전히 친명계 중심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지도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이번 주라 그래야죠. 이번 주 화요일이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는 모레 있을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중요할 텐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의 경우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다퉈질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구속에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사실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당연히 대선 후보를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 이 건 수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여기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아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양만 해도 수십만 쪽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굳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이 사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여러 100여 명 이상에 이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 분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그 외에도 공지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대장동 및 성남의 표지 사건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강대한 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 재판 진행 준비가 과연 구속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게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신가요? 네. 아마 모레 직접 출석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단축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 의원님. 지금 국회 체포동연 가결 이후에 민주당 보면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6일날은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당내 수선 문제는 어떤 전망이시죠? 글쎄요. 지금 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의 분위기를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당 분위기는 상당히 친명계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의 표결과 관련해서 약 30표 정도의 가결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반란표 또 색출 이런 건 봐서는 당내 갈등이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완전히 용호상박을 이루는 구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당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나오는 말의 내용, 예를 든다면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비명계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에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친명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몇몇 당 지도부는 이미 지금 사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친명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민심인데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려는 지금 할 여유조차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배경을 두고 비명계에 공청권 지분 거래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부결 조건으로 이 대표가 사퇴나 공청권을 포기하고 2선 호퇴를 요구했다는 건데 비명계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친명계에서 역으로 제안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김종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의 얘기들을 밝혔어요. 대표에게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표직 사퇴를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통합적으로 잘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과결표를 던졌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공청권 거래설 내지는 대표 사퇴설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종민 의원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가결표를 던졌다고 하고 있고 이른바 반명의 중심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친명, 비명, 반명을 가릴 것 없이 다 굉장히 과도하고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부당한 이른바 압박수사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권도 아니고 다른 건에서는 다 부결표를 던지면서도 당대표권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져서 결국에 이른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77.7%의 압박 지지를 보낸 당원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균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심리적 분당 상황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너무 크고 고심점이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분당까지는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밖에서 더 잘 보이잖아요.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배지를 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가 1차적 선권이에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소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해놓고 바로 표결 직전에 거의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여러 분야에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명계 내지는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가결표를 던졌다기보다는 애초부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오히려 정당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친명계에서는 대체로 분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친명 중심으로 해서 당을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총선이 가까울수록 공천에 있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결표는 한 30여 표 되지만 모 인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심리적인 가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합하면 80표는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될 때 보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비명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표차로 원내대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분위기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인가 라는 생각이 제3자 입장에서는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공천에까지 불이익을 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당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는 특히 생물과 같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유쾌한 결별도 한 방법이라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방금 이제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천 문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공천 룰은 지금 결정이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당 내에서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입니까? 네,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분당이 되려면 정치적 구심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본인이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당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과 함께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기보다 각자 본인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른바 지도부하고 결을 달리하는 노선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본인의 경우에도 지역구나 이런 데서 과거 대전시장 선거를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낮은 지지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혹시 개별적인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당 차원으로 세력 대 세력이 구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나와 계신 양양재 의원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나와서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지만 쉽게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좀 비교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입원, 체보 동현 가결에도 대통령실은 한결같이 입장 없다였잖아요. 윤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입장이 있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정 운영 그리고 정책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없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내심 이러한 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분당과 관련해서 공천의 룰이 50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옥중 공천 얘기가 나오고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50대 50인데 그 50대 50이 얼마나 리더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경험칙상 그 50대 50이라는 불문율 같은 공천 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비단 민주당만의 일은 아니겠지만요. 국민의힘 내 비주의료의 대표 주자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원 가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적이 사라졌다, 위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왜 이 같은 표현을 했다고 보세요? 이승민 의원이야 이른바 모둑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공격을 해야 본인의 공간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구심점 역할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이른바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본인의 공간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친명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적은 그대로 존치되는 거겠죠. 굳이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또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가만히만 있어도 받는다는 그 야당의 반사 이익이라는 거를 민주당이 못 받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재명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 리더십이 강고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또 친명계 주장이 상당히 그 안에서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당이 재편되고 비대위로 가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야당이 운영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열매를 취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명계, 지금 원내대표도 나온 사람이 다 친명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부러진다라는 물론 그 당 안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의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친명계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가지고 계속 극성 지지자들을 의해서 완전히 결사옹이 되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님, 일명 플랜 B라고 해야 하나요? 친명계 사태는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안에서 싸우면서 옥중, 공청농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런 단계적인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되는 거라기보다는 이건 호사가들이 보통 하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영장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영장을 제대로 검토한 입장이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내분이요.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얘기일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분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모습 자체가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명도 비명도 아닌 비대위에 의해서 당이 공천 과정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마치도 고인물같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고정화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우당탕 우당탕 하는데도 정치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는 쪽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위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친명이 이렇게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인가. 그럼 그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평론가는 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계속 저렇게 저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완전히 하지 않고 총선에 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적이 없어지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여져요. 정치인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사망부고기사 외에는 뭐든지 나오는 게 좋다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군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당내외 논란이 있습니다. 조상훈 부위원장님. 인재형이 미로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분이 애초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면서 천명했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이후의 행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맥을 같이 해서 기본소득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했던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과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맞는 분인지는 좀 의심이 되고요. 특히 이분의 행보가 처음에는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이른바 영입 인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영입 인사 중에 다 공천된 게 아니고 일부가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분도 거기에 속하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고 다시 또 비례정당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만 비례정당이 구성되자마자 다시 탈당해서 비례정당에 참여했다가 다시 또 시대전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결국 다시 또 시대전환과 합당을 논의하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전환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탈당을 해서는 의원 자격으로 합률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랑설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사실은 주류 세력만 너무 쫓아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민주당 때 공천을 바라고 들어왔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천이 안 되니 나오고 다시 또 당을 만들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민주당과 행보를 쭉 같이 하시다가. 다시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여야가 세력교체가 이루어지는 3, 4월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서. 이른바 국민의힘과 괴를 같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쏙 좋아하실까 좀 의문입니다. 정우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빅텐트, 보수 빅텐트 얘기하면서 중도를 확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인재 영입 1호로 지금 조우정훈 의원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양자 의원은 거절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도. 당적을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세라는 말도 나오고 또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그러려면 소위 뭐라 그럽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깊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보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상당히 당혹해할 것 같고요. 벌써부터 마포갑에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그런데 마포갑에 벌써 현직 의원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전제구를 날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마 굉장히 마포갑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구도 아닌데. 이 정도인 것을 봐서는 소위 상당히 여러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조정훈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으로 쓸 만큼의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칼을 가지고 있느냐. 칼을 갈고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칼날을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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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